일시적인 휴직이 탈모나 두피염, 또 두피에 열이 많아서 생기는 탈모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을 준비했습니다 고마워 주소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TV에 또 반가운 손님 나와주셨습니다 헤어라인과 모바일이식 분야의 국내 최대 병원이죠 모재림 성형외과의 황정옥 대표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벌써 촬영 때문에 여기 여러 번 왔잖아요 병원에 근데 보니까 남성 환자도 많은데 보니까 여성 환자들도 굉장히 많아서 제가 놀랬거든요 탈모 때문에 걱정하시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아졌나 봐요 맞습니다 20대, 30대 여성분들은 스트레스, 또 출산 후에 탈모가 많이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고 또 폐경이나 완경 후에 탈모가 급격하게 생겼다면서 찾아오시는 여성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가장 걱정인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성 탈모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는 걸 꺼려 하시다 보니까 집에서 해결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흔히 하시는 게 남편이 받아온 남성용 탈모 약을 함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남성분들께는 탈모 치료를 하면서 프로페치아나 피나스트라이드, 아부다트 등을 장기간 복용하기에 권해드리는데요 여성분들이 이 약을 임의적으로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경우 정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 처방된 탈모 약을 여성이 먹을 경우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남성 탈모, 즉 대머리는 안드로겐성 탈모라고도 부릅니다 대부분 남성 호르몬이 원인인데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토론이 탈모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DHT로 전환이 되는데 이 DHT가 체내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면 모낭이 축소되면서 탈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소 탈모 약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해서 탈모를 치료하는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것은 가임기 여성이 이 약을 복용하게 될 경우 남성 태아에게 생식기, 비정상 등 기형화를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가임기 여성이 아닌 경우에는 괜찮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일단 20대에서 40대의 경우에는 대부분 휴직이 탈모입니다 우리 웨이카락 한 가닥의 생애를 보면요 모발이 생겨서 자라는 생장기를 거쳐서 또 태행하는 태행기를 거치고 또 태행한 모근이 모당 속에서 잠깐 쉬고 있다가 빠지는 휴지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발을 100이라고 하면 생장기 모발이 한 90% 정도 되고 휴지기 모발이 약 10% 정도 됩니다 휴지기 탈모는 휴지기 모발이 10보다도 올라가면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 출산이나 큰 수술, 극심한 다이어트, 스트레스, 갑상선 홀몬 질환 등이 원인입니다 이분들은 남성 홀몬 가다가 원인이 아닌데 남성 홀몬을 억제하는 탈모약을 먹어봤자 효과가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생길 수 있는 거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먹지 않고 만지기만 해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죠? 최악의 경우에는 약을 만졌을 때 부스러기가 몸으로 흡수되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가능성은 낮는데 그만큼 가염기 여성은 남성형 탈모약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분들께서 갱년기 위에 탈모가 생기잖아요 이것이 그냥 여성형 탈모인지 아니면 이것도 안드로계성 탈모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남성분들에게 나타나는 안드로계성 탈모는 이마의 가장자리가 점점 비어가면서 M자로 올라가거나 정수리가 휑하게 비어가는 패턴을 보입니다 반대로 여성분들은 보통은 정수리의 가르마가 점점 넓어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르마 부위가 넓어지고 심하면 정수리가 역시 동그랗게 휑하게 빠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남성은 앞머리부터 시작되고 여성은 정수리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성형 탈모의 또 다른 패턴은 이제 모발이 가늘어지다가 빠지는 경우인데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양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여성 환자들은 보통 내가 머리를 감았는데 수체 구멍이 머리카락이 둠뻑 사여서 구멍이 막힐 정도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보통은 정상인도 하루에 머리카락이 많게는 100개까지도 빠질 수도 있거든요 100개까지 빠지는 건 정상으로 보는군요 네네 그런데 여성분들은 머리카락이 길기 때문에 30에서 40가닥만 빠져도 머리카락이 기니까 이게 뭉쳐지면서 빠지는 양이 굉장히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번 내가 하루에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지는지 머리카락을 세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카락을 감고 빠진 머리카락을 세어 봤는데 정말 100개가 넘게 빠진다? 이것은 탈모의 가능성이 아주 크고 진짜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탈모 전문 병원을 찾아서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역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탈모로 병원을 찾아오기가 좀 어렵잖아요 여기가 좀 필요하고요 그럴 때 집에서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예전 이동환TV에서 여성 탈모에 좋은 음식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고요 또 미녹시디를 사용해 보시는 것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 사실 음식에 대한 이야기, 미녹시디를 대한 이야기를 저희 와서 해주셔서 저희 채널에서 정말 많은 조회수가 나왔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또 이 영상 최종화면 링크에 걸어드릴 테니까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를 시도해 보셔도 좋은데요 다만 미녹시디를 그 당시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일부이긴 하지만 수염이 그뭇하게 생기는 등 당오증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또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엘크라네일입니다 엘크라네일이요? 사실 많이 생소한 건데 이것도 탈모 치료제죠? 네, 미녹시디를 바르는 탈모약이고요 일반의 약품으로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엘크라네일은 여성이나 남성이 다 사용 가능한 안드로겐 탈모증 치료제지만 여성에게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엘크라네일의 유효성분은 알파트라디올입니다 아, 네 여성홀몬과 굉장히 구조가 비슷한데 과도한 남성홀몬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해서 탈모를 막는 효과가 있고요 또 그 아로마타제를 활성화해서 여성홀몬인 에스트라디오레이 생성을 촉진합니다 오, 그런 기조를 갖고 있군요 네 만약 기존에 미녹시디를 사용해서 탈모 치료 중인 분들 중에 부작용을 겪었거나 또 탈모가 오히려 심해졌다는 분들은 엘크라네일을 사용해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엘크라네일 정말 좋은 정보인데요 그런데 이 엘크라네일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엘크라네일은 아침 또는 저녁 중 하루 1회 3mm 정도를 두피에 바르고 모공에 흡수되도록 마사지를 하면 됩니다 정수리 부분뿐만 아니라 옆부분 가위말 타서 골고루 발라주면 되는데요 특히 미녹시딜은 많이 좀 끈적거리잖아요 네 미녹시딜과 달리 끈적거리였기 때문에 아침에 발라도 되는 것이 편한 점으로 꼽히는데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아침에 넣는 엘크라네일 저녁에는 미녹시딜을 바르시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엘크라네일을 바랐을 때 자결감이나 혹시 두피에 홍반이 생기는 경우 사용을 바로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또 지성두피거나 네 평소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 네 사용시 좀 더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두피가 예민하거나 또 지성두피인 분들한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일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 좀 더 부담없이 집에서 식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당연히 제가 그런 방법도 준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시적인 휴지기 탈모나 네 두피염 또 두피에 열이 많아서 생기는 탈모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알로에 레몬팩을 준비했습니다 아 알로에 레몬팩 네 두피 열감도 내려주면서 두피 청소에도 도움이 되면서 탈모 예방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알로에 레몬팩 정말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화장품 가게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알로에 겔 네 그리고 레몬즙이 필요합니다 음 레몬을 직접 이렇게 짜셔도 되고요 아 네 아니면 요즘에는 기성품으로 레몬즙이 저렴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걸 활용하시는 게 편리할 겁니다 네 우선 알로에 수딩젤 5스푼에 네 레몬즙 1스푼을 넣고 섞습니다 아 5 대 1 비율로 해서 저어주시면 향도 좋고 네 거의 물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음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걸 스프레이 공병에 넣어 주시고요 네 샴푸 어 3,4cm 간격으로 그 가림을 타서 네 두피에 도포하면 되는데요 네 약 10분 정도 방치한 후에 헹겨 주시면 좋습니다 아 네 알로에가 네 두피에 열감을 내려주고 레몬수가 두피에 스케일링 역할을 하면서 두피 진정 효과를 줘서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커피샴푸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오늘 이것도 많은 분들이 따라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간단한 방법인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팩도 하고 또 에이크라이넬도 쓰고 미녹실드 썼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 병원에 오실 텐데 네 어떻게 치료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앞에서 언급했듯이 네 그 탈모의 원인이 유전적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이 있는지 네 엄밀히 찾아서 그 원인을 교정하고요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약물치료 외에 주사치료를 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새는 보톡스나 각종 선장인자를 두피에 깊게 또는 약게 주사하는 여러가지 테크닉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혈류를 증가시키는 자기장치료나 뇌저치료를 덧붙이면 좀 더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황정호 원장님 나오셔서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여성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두피팩부터 약국에서 할 수 있는 약품 그리고 또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